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황우여 씨, 예전에 다 당대표를 지내시던 분이신 거죠.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게 되면 가급적이면 빠른 시간 안에 전당대회를 열어가지고 당대표를 선출하고 본인은 그냥 물러나는 것이 아주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보면 사람마다 보는 시각이 좀 다르겠지만 좀 미적미적거리는 그런 모습이 역력하고 그다음에 당대표를 여러분들 뽑게 되면 당헌당규가 규정한 대로 그냥 뽑으면 될 거 아닙니까? 지금 국민의힘의 당대표 경선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려는 저는 별로 생각을 안 합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이번에도 이 사람들이 어떻게 여러분들 선거를 지를지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만큼 국민의힘에 대한 신뢰가 추락한 것이고 나라에 대한 믿음이 많이 없어졌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도무지 이해를 할 수 없는 것은 황우여 씨가 비상대책위원장을 여러분들 맡아가지고 오게 되면 황우여 씨 뿐만 아니고 한국에서 관찰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현상이란 것은 어떤 규칙이 있으면 그 규칙에 따라 뭘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드시 그 규칙을 고치려고 하거든요. 그게 기가 찬 거죠. 굳이 규칙을 고쳐야 되면 이번에 당대표가 당선되고 난 다음에 평화시에 규칙을 고치면 되지 않습니까? 그때 규칙을 집단체제로 고치든지 뭘 고치든지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당대표 경선을 두고 경기 규칙을 고치는 것을 주도하면 옳은 일이 아닌 거죠. 누가 보더라도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여기뿐만 아니고 자주 제가 경험하는 것은 항상 무슨 행사를 앞두고 규칙을 고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규칙이 문제가 있으면 그 행사 끝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그 규칙을 고쳐가지고 오해를 살리를 안 해야 되는 거죠. 황우여 씨가 나서가지고 당대표 경선을 해가지고 1등은 당대표 시켜주고 2등은 수석부대표인가 뭐 그런 걸 시켜주라. 그 말이 됩니까? 2인 지도체제를 하면 어떻겠냐. 제가 볼 때는 좋다 이야기죠. 2인 지도체제를 할 수 있는데 2인 지도체를 하면 본인들이 원하면 어떻든 간에 그냥 행사 맞추고 난 다음에 다음에 집단체제로 당규를 고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보니까 선거를 해서 1등은 당대표 시켜주고 2등은 수석부대표를 해서 2인 지도체제를 하게 되면 다음에 당대표가 사임하는 사건이 터지게 되면 굳이 비대위 체제를 하지 않고 2등이 수석부대표가 당대표를 올라가면 되지 않냐. 그러면 여러분들 2등이 당대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 2등이 여러분들 첨예한 현안에 대해서 1등을 여러분 몰아내기 위해 가지고 계략을 꾸밀 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건 뭐 삼척동자가 생각해봐도 여러분들 가능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권력이 분점을 해서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걸 두고 코미디다. 어떤 사람은 또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당대표까지 지내고 나이가 지금 상당히 들어서 황구여 씨가 이런 구원투수로 잠시 들어와 있는데 당대표 경선이 공정하게 치료지도록 최선을 하고 다하고 빨리 마무리해서 나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미 6월 3일 날 의원총회에서 이번까지는 현영 당은 당규 체제하에서 당대표 경선을 하자. 이렇게 이미 결의를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럼 그거를 뭐 빨리 맡아가지고 그렇게 해야지지. 나이도 있고 이렇게 참 알만한 사람들인데. 지금 와가지고 1등은 당대표 주고 2등은 뭐죠? 수석부대표 줘가지고 그렇게 하자.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별로 관심 없는 일인데. 여러분께서는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이 이번에는 공정하게 치료질 거로 봅니까? 사람마다 다른 의견을 가지겠지만 미래라는 것이 과거의 연장이 항상 아닐 수도 있지만 과거의 당대표 경선이 공정하지 못했다는 그런 의심이나 의욕을 많이 사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여러분들 선관위가 대응 안 하겠습니까? 그러면 공정하겠다 하여고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그 문제를 예단을 할 수 없는데. 어떻든 간에 제가 두 가지를 지적하고 싶는데 권력의 속성상 분정이 안 된다 이야기죠. 권력의 속성상. 그리고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이야기하는 1등 당대표 2등 수석부대표라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여러분 수석부대표가 당권을 가지기 위해 가지고 바람직하지 못한 그런 음모나 계략을 꾸밀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그런 종류의 제안은 옳지 않은 제안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한국 사회에서는 자주 관찰할 수 있는 것처럼 당헌당균화 같은 그런 규칙을 고치면 당연히 다음에 하고 이번에 해당되는 그런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는 그와 같은 것을 규칙을 고쳐가지고 무리하게 해서는 안 된다. 왜 지금 규칙을 바꾸려 하는가 이 문제를 오늘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정돈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니까 참 옳은 것 옳지 않은 것 이런 것이 많이 허물어진 사회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규칙이나 이런 것을 아무렇지 않게 그냥 허물어뜨리고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일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황우여 씨도 정치를 할 만큼 한 사람이지만 당대표 경선을 앞두고 규칙을 고치자는 그런 종류의 억지를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그런 규칙을 말라고 이런 규칙이 있냐 이야기죠. 그 규칙은 위급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면 항상 지켜야 되기 때문에 있는 것이고 집단체제로 전환해야 되면 이번에 당대표가 된 다음에 그 다음 자기가 여러분들 해당되지 않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 그걸 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개헌을 하게 되면 윤 대통령 임기는 보장해줘. 그 다음부터 사념 중인별하자. 그거는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현직 대통령이 있는데 그걸 개헌해가지고 여러분들 임기를 단축하자. 꼭 같은 식인 겁니다.